2021년 9월 14일 화요일에 결국 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앞바닥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약해졌지만 최대 풍속은 초속 30m의 강풍이 여전히 불고 있는 대형 태풍의 상황입니다. 아직 태풍은 한반도로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한반도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피해를 줄 것이 예측되고 18일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15일 오전 상황을 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대로 14호 태풍 찬투는 제주도 동부지역 아래를 통과하여 한반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이 훨씬 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면 제주도 우측으로 근접하여 움직이다가 일본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이 미국 기상청을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태풍은 일본 규슈를 강타하면서 후쿠오카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이 일본 방향으로 급 우회전 하더라도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제14호 태풍 찬투가 오는 15에서 16일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현재 상하이에 직접 상륙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하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기상국은 두 번째로 강력한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이미 저장성은 61만여 명이 대피를 하였습니다. 상하이의 초중고학교에 휴교량을 내렸고 상하이의 양대공항인 푸둥국제공항과 훔쳐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상하이를 오가는 열차 또한 취소됐고 시내 지하철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원래 14호 태풍 찬투는 상하이에 상륙을 하고 한국도 가로질러 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지만 다행히 중국 상하이에 상륙은 안 하고 있고 유럽기상청의 예측대로 한국을 비껴가서 일본을 직접 강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태풍 찬투의 회전력 때문에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입니다. 16일 목요일 오후부터 제주도 방향으로 접근해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까지 접근해 제주도에는 50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5에서 30mm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14호 태풍의 이동 경로를 다시 살펴보면 15일 수요일 저녁 9시 제주도 남남서쪽 약 370km 부근에 상도착 16일 목요일 저녁 9시 제주도 남서쪽 약 170km 부근에 상도착 17일 금요일 저녁 9시에는 독도 남쪽 약 190km 부근에 상에 도착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일본 센다이 서남서쪽 약 340km 부근에 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태풍의 동경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은 9월 말에 2개의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댄무는 필리핀 북부를 지나서 동중국해로 진출하고 16호 태풍 민들레는 대만을 지나서 한국 서해안으로 북상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에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4일 일본 시즈오카연 시즈오칸 암쪽 309km의 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일본 해저화산인 후쿠토쿠오카노바가 대폭발을 하면서 분연주 연기기둥이 16km 상공까지 치솟았었으며 이 분화로 인하여 형성된 새로운 섬인 니즈마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3일 전부터 이 후쿠토쿠오카노바 해저화산이 또 한 번 폭발을 할 것 같다는 화산폭발 예보가 일본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오후 4시 20분에 일본 후쿠토쿠오카노바의 화산폭발 이후에 하루 뒤인 14일 오전 3시 4분 오 16초에 한국 제주 제주시 동북동쪽 44km의 역에서 1.8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 일본 주구쿠 쪽에 계속된 지진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우쿠 지역 이와테에서도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바연의 연속 지진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에서는 사가미트로프의 대폭발을 주의해야 한다는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최근 통가와 바누아투 뉴질랜드에서도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4일에도 통가에서 5.2의 강진이 있었고 오늘 15일에도 솔로몬 제도에서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5.2의 강진과 러시아 캄차카반도 페트로 파블로스크 캄자스키에서도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는 알래스카에서 4.92 강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열독 근처의 브리고리가 일본을 향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례가 없었던 규모 8에서 7의 강진들이 브리고리 국가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최근의 지진 상황들을 언급하기 싫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현재의 지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